K-PO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MN에서 드라마를 얼마 전까지가 아니고 좀 오래됐네요 찍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뭐 항상 고마운 그런 존재죠 웬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힘낼 수 있고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가족끼리 온천을 다녀왔어요. 그래서 운젠이라고요. 푸꾸옥가에 있는 운젠. 여행 가면 좀 액티브하게 구경도 다니고 뭐도 사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간다면 좀 더 그런 곳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아주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가족들을 휴가 보내고 집에 있을까요? 이건 좀 안 되겠네요. 너의 대체. 그런 건 되게 좋아해. 얼음 있죠? 얼음 같은 걸 그냥 깡깡깡 깨물어 먹으면 약간 스트레스도 좀 발산되면서 약간 머리에 올리는 그 진동이잖아요. 씹을 때마다 당당당. 그거를 살짝 좀 즐기는 것 같아요.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 하시면 안되는데. 그쵸. 고지이 구다사이. 저도 소모드로는 조금 들어본 적이 있어요.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약간 멋잡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실은 조금 저는 좀 화나 있어요. 아직까지는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고 저는 또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좀 약간 그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고 해서 저도 뭔가를 한번 좀 캐보려고 하는 중이에요. 앞으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중화권에서도 그렇고 뭐 박정민의 그런 가수활동도 그렇고 연기자로서의 그런 모습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 케이팝 새로운 MC 제로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와 케이팝 새롭게 이끌어나가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더욱더 와 케이팝을 세계적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밝은 그런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 케이팝 그리고 제로씨 파이팅! 와 케이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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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